안녕하세요 오인용 데빌입니다. 한주 잘 보내셨나요? 수익창출을 함께 기뻐해주시고 제 생일까지 축하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수익창출이 되고 있어서 영상을 올리는게 참 즐겁네요. 광고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 중 많은 분들께서 명화마을 시즌2를 보고싶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시트콘 명화마을을 즐겁게 봐주시고 계속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설명드리고 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시트콘 명화마을은 제1인 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존바라TV라는 웹 애니메이션 플랫폼 업체에서 제작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프로성어분들을 고용하여 함께 작업할 수 있었죠. 그런데 조회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편당 한 10만 정도의 조회수밖에 안나왔죠. 그래서 수익성이 별로 없습니다. 편당 뭐 100만에서 200만 정도 나왔으면 참 좋았을텐데 말이죠. 그래서 투자가 안됩니다. 그냥 매니악한 작품이 된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전에 뭐 딸린 식구 없을 때야 밥 굶어가면서 어떻게든 만들었겠지만 저도 가장인지라 투자가 없으면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신연예인 지옥이나 이웃집 오인형 또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성우비도 안나오거든요. 현실은 무시할 수 없답니다. 제가 현재는 카카오페이지에서 666부대라고 신연예인 지옥 후속편을 연재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거듭 제 웹툰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재를 하다보면 일주일이 빠듯합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정도 겨우 쉴 수 있죠. 그 시간에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오인형 데빌 영상을 제작한다던지 다른 신작을 만드는 용도로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께서 신작 따위 만들지 말고 명화마을 시즌2나 이웃집 오인형 만들어라. 기존 작품이나 마무리하고 다른거 해라. 무책임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제 작품을 기억해주시고 찾아주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성우도 없을 뿐더러 성우비용을 벌기도 힘들죠. 기껏해야 조회수는 10만 안팎이 될테니까요. 10만 정도 조회수가 나오면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립니다. 노란 딱지 달리면 그마저도 20분의 1로 줄어들죠. 성우 한 분 섭외하는 비용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신작을 제작하려 해도 성우를 섭외할 비용이 없으니 성우는 모두 저 혼자 해야 됩니다. 네. 마치 그네 왕이 된 안아기나 패미삼총사처럼 혼자서 모든 녹음을 다 해야 됩니다. 아 물론 가끔 와이프님도 도와주고 말이죠. 그네 왕이 된 안아기나 패미삼총사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죠? 네. 제가 목소리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임무를 할 수 있죠. 심지어 여자 목소리까지요. 상황적으로 혼자서 기획, 제작, 녹음까지 다 해야만 신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개원조형예술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과제가 그림이나 디자인이었죠. 몇 날 며칠을 열심히 그려서 제출했더니 기껏해야 B마이나 C플러스 네. 좀 허무하죠. 그래서 그냥 다른 애들처럼 수업 시작 10분 전에 대충 막 휘갈겨서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A마이나 B플러스 아! 이거구나 싶었죠. 저는 이렇게 뭐 대충 휘갈겨서 삽시간에 작업한 과제를 내곤 했는데요. 이렇게 삽시간에 그려대는 애들이 한둘 늘어나고 그 애들이 모여서 삽시간파가 조직됐습니다. 네. 그림은 역시 몰리고 몰려서 막판에 최대한 집중해서 그려야 맛이 산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대충 막 휘갈기면서 맛을 살린 그런 신작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사실 이 오인용 데빌 영상은 제 11만 구독자 중에 딱 만 명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네. 그 만 명의 제 코어팬분들을 위해서 신작을 만들 예정입니다. 신연예인족 후속편은 666부대 웹툰으로 봐주시고요. 나는 웹툰을 절대 돈 내고 볼 수 없다는 분들께서는 한 10여 년 기다리시면 여력이 돼서 잘하면 지금 웹툰을 가지고 애니로도 제작할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요. 그때 오시면 무료로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바쁘고 여력이 안되면 힘들겠죠. 그래서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신연지는 웹툰으로 완결지을 생각이고요. 이웃집 오인용도 웹툰으로 완결지을 생각입니다. 명화마을도 더 이상 투자가 진행이 안되면 웹툰으로 제작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 작품은 제가 살아있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 꼭 완결짓겠습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참 길었네요. 제 구독자 11만 명 중 이 오인용 데빌 영상을 보시는 만 명 제가 정말 잘 보이고 잘 대접해드려야 하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께 조만간 삽시간으로 일주일에 하루 딱 투자해서 마치 대충 만든 듯 하지만 꽤 재밌고 감동적인 그런 신작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거듭 계속 말씀드린데도 불구하고 신작 꺼져 명화마을이나 내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은 곤란하다. 좀 기다려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잘 들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